한글자막 by 한효정 세계 최대의 대륙 삼대주의 서쪽에 위치한 신들에게 사랑받은 땅 에오루제아 크리스탈의 은혜가 가득한 이 땅에 사람들은 역사라는 이름의 발자국을 새겼다 하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번영의 시대도 이윽고 종말을 맞이했다 제6성력 1572년 에오루제아 중앙부 카루테노 평원 대륙 전체를 지배하려는 북방의 대국 갈레말 제국의 군세와 에오루제아 세 도시 동맹군 간에 장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칼레말 제국이 실행한 레테오 계획에 의해 달의 위성 달라가부가 대지에 떨어졌고 그 내부에서 출현한 옛 야만신 바하무트가 세계를 불태웠다 사람들은 이를 제치제해라 불렀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에오루제아의 땅은 아직 멸망하다 끔찍한 재앙의 흉터가 남은 세계에는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재앙이 부른 거대한 수수께끼와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은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새로운 시대 제7속력을 향해 그렇게 오늘도 다시 새 모험가가 에오루제아의 땅을 밟는다 그들의 여정에 행운이 있기를 모험가에게 크리스탈의 인도가 함께하기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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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